신청서 작성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또 번거로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신청서 내용 자체가 곧바로 인터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신청서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이 가장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는 신청서 자체를 프린트하셔서 같이 옆에 놓고 한국말과 대조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화면에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제가 기록을 해봤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찾아서 아실 수 있겠지만 편의를 위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2020년도 N-400 양식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웹페이지입니다. www.uscis.gov에 가시면 메뉴 탭을 누르시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Forms 제일 위에 탭입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양식들이 나오는데 가장 거의 밑에 부분에 N-400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N-400를 보시면 Go to the N-400라는 줄이 한 줄이 나오죠. 거기를 클릭하시고 보시면 Forms N-400가 바로 보입니다. PDF Form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하셔서 인쇄하시면 종이로 양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신청서 작성 요령이 나옵니다. 먼저 검정색 잉크로 타이프를 치든가 아니면 손으로 직접 기입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N-A, Not Applicable 이라는 뜻이죠. 라고 기입을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신청서의 구조가 Part 1에서 Part 18, 18까지 되어 있는데요. Part 1에서 Part 15까지를 완성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art 16은 인터뷰 시에 인터뷰를 하는 담당관 앞에서 직접을 사인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인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마지막 두 파트, 17과 18은 인터뷰가 다 끝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선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소식 때 사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당신의 친부모나 당신을 입양한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거나 당신이 18세 되기 이전에 미국 시민이 된 자라고 하면 당신은 이미 미국 시민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N-400 대신에 N-600에 따라서 시민권 증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게 아니라 이미 시민권자니까 시민권 증서 발급 신청을 하라는 얘기죠. 마지막 참고사항은 만일 부모 중 한 분이 미국 시민이라면 파트 6을 완성하시고 시민이 아니라면 파트 6을 건너뛰어서 바로 파트 7을 완성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권 신청서 보겠습니다. 파트 1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그 옆에 A넘버를 기입하라고 되어 있죠. 영주권 번호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만 18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A, B, C, D, E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자격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A, B, C, D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고르셔서 박스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주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A는 적어도 5년간 미국의 영주권자이면 되는 자격이고요. B번은 3년간 미국의 영주권자인데다가 더해서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최소한 3년을 살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당시까지 이미 3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 시민이었으면 된다라고 하는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C번은 당신이 미국의 영주권자이고 당신의 배우자는 미국 시민인데 미국 시민인 당신의 배우자가 지정한 해외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이에요. 거기 괄호 안에 보시면 이민과 국적에 관한 수칙 INA 섹션 319의 B번을 보세요. 그랬죠? 만일 거주지가 미국 국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직장에 근무하는 중이라는 얘기겠죠? 당신이 조항 319B에 신청을 하고 있다면 다음에 나오는 리스트에서 귀하 인터뷰를 하고 싶은 지역의 현지 사무소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거기 탑다운 메뉴가 열릴 텐데 현재 종이에서는 안 보이지만 웹사이트로 신청을 할 때는 실제로 거기를 클릭하면 리스트가 보일 겁니다. 거기까지가 C번입니다. 이어지는 D번은요. 미국 군대에서 군복무를 한다고 하는 자격을 바탕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번은 그 외에 다른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겠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ABCD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2로 넘어가 봅니다. Part 2는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는 본인, 자신에 관한 정보인데요. 먼저 이름에 관한 정보입니다. 현재 법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별명은 안 되고요. 성, 이름, 그리고 middle name, 중간 이름의 순서로 항상 이름에 관해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주권에 표기된 그대로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 성과 이름, 그 다음에 middle name 순서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출생시부터 사용해온 혹시 다른 이름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 보면 칸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있는 대로 다 쓰라는 말이죠. 성과 이름, 중간 이름 순서로 기입을 해주셔야 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시민권 취득할 당시에 자기의 법적인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선택사항입니다. 만약에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래 칸에다가 성, 이름, 그리고 middle name 이렇게 순서로 원하는 새 이름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이 현재 홍길동인데 이름을 Tom Cruise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김미화인데 Angelina Jolie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가장 흥미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하시면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는 미국 사회보장번호, 소셜 시큐리 넘버를 적으시면 되고요. 6번에는 USCIS 온라인 계좌번호, 만약에 온라인으로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7번은 성별, 남자 혹은 여자의 체크하시고요. 8번에는 생년월일입니다. 거기 보면 Month, Day, Year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에가 1월 23일 1990년 이렇게 네 자리로 맨 마지막에 횟수를 적으셔야 되고요. 9번에는 영주권을 받은 날짜. 역시 달, 일, 연도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10번은 출생국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South Korea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11번은 현재 국적, 역시 Korean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 혹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시험을 보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되시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그러한 장애가 있으신 분인 경우에는 예 라고 답을 하시고 이 N400 양식과 더불어서 N-648 양식, 장애자가 예외를 받기 위한 의료허가증인가 봐요. 그 양식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3번은 영어 테스트 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A, B, C 세 개가 있는데요. 먼저 A를 보시면 당신 현재 50세 이상이고 이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에 이미 영주권자로서 최소 20년을 미국에 거주한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대답하시면 되고요. B번은 당신은 현재 55세 이상이고 이 시민권 신청할 당시에 이미 영주권자로서 최소 15년을 미국에 거주한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번은 당신은 현재 65세 이상이고 이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에 이미 영주권자로서 최소 20년을 거주한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대답하시는데요. 만약 이 C번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그분은 시빅스 테스트에서도 아주 간편화된 버전으로다가 시험을 보시게 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갑니다. 장애나 불편함이 있는 개인들을 위한 편의수단들을 여기에 원하시면 적으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먼저 여기에 대답하시기 전에 N-400에 있는 지시사항들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랬죠? 먼저 A번에는 장애나 불편함으로 인해서 편의수단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를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일 예 라고 답을 하셨으면 ABC 중에서 하나를 체크를 또 하시는데요. A는 청각, B는 시각, 그리고 3번은 보행, 이 정도로 일단 요약을 합니다. A번에서 안 들리거나 듣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편의수단을 요청합니다.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는 만약 수화를 원할 경우에 어떤 나라 말의 수화를 원하시는지 적어주시면 되는데 거기 예로 American Sign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는 시각에 관한 문제죠. 시각장애인이거나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편의수단을 요청합니다. 라고 필요한 것을 체크하시고 적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C번에서는 휠체어를 요구하실 경우에 거기에 적으시면 되는데 역시 어떤 이유에서 휠체어가 필요한지를 그 밑에 설명을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Part 4는 여러분 개인의 Contact Information인데요. 연락처죠. 아주 간단합니다. 1번은 낮시간 전화, 2번은 직장 전화, 3번은 저녁 전화, 4번은 핸드폰 전화번호, 그 다음에 5번은 이메일 주소 이렇게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Part 5로 갑니다. 여기는 거주지에 관한 정보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적으셔야 되는데 최근 거주지부터 적습니다. 그래서 A번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 D, E 순서로 오래된 거주지 순서로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A번에 현재 거주지 적는 주소 포맷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먼저 Street Number하고 Name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아파트면 옆에 아파트 넘버를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ity 혹은 Town을 적으시고 그 옆에는 County를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소를 적을 때 County 이름은 잘 안 쓰는데요. 여기는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주, 그 다음에 Zip Code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그 다음 칸에는 외국의 주소인 경우에,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칸을 마련해 놨고요. 맨 마지막 칸에는 거주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거주지에 살았느냐를 적습니다. 물론 포맷은 달, 일, 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번에는 현재 우편 주소를 적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현재 주소와 우편 주소가 다를 경우에만 여기에 적습니다. 가령 나는 우편 주소를 사서함으로 쓴다, 아니면 직장 주소로 쓴다, 아니면 친구 집으로 쓴다 등등 현재 살고 있는 집하고 우편 주소가 다를 경우에만 여기에 우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CDE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최근 5년 동안에 산 거주지를 최근부터 오래된 순서로 적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6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관한 정보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두 분 다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하면 6를 건너뛰고 바로 파트 7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1번 문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미국 시민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당신이 18세 생일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시면 되고요. 자, 2번의 질문은 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미국 시민이니까? 예, 아니요. 대답을 하시는데요. 만일 예 라고 답하셨으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되고 아니요 라고 하셨으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3번, 즉 아버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 시민인 어머니에 대해서 A번부터 2번까지의 내용을 기입을 하십니다. 현재 어머니의 법적 이름, 어머니의 출생국가, 그 다음에 어머니의 생년월일, 그 다음에 어머니가 미국 시민이 된 날짜, 그 다음에 마지막 2번은 어머니의 A번벌, 만약에 그 번호가 있으시다고 하면요.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번은 아버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미국 시민입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시고요. 만일 예 라고 하면 어머니의 경우와 같이 몇 가지의 대답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법적인 이름, 그 다음에 출생국가, 그 다음에 C번에는 생년월일, D번에는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되신 날짜, 그 다음에 E번은 아버지의 A번벌, 만약에 그 번호가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적으시고요. 만일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바로 7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7은 여러분의 신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요. 당신의 신상 조회를 위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필요로 한다고 써 있죠. 먼저 1번은 종족입니다. 한 가지만을 선택하시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Not Hispanic or Latino에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인종입니다. 근데 여기는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다 체크를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A시안입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사항도 혹시 해당이 되는 분은 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신장입니다. 몇 피트 몇 인치 기록하시면 되고 4번은 몸무게 몇 파운드인데 칸이 3개니까 145파운드면 1, 4, 5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5번은 눈 색깔입니다. 운전면허증에 저는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브라운 갈색을 택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마지막 6번은 머리 색깔입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블랙이겠죠. 적당한 곳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파트 8입니다. 당신의 직장과 재학한 학교에 대한 정보에 관한 것이고요. 한번 읽어보죠. 최근 5년 사이에 있었던 직장이나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녔던 학교를 적으세요. 5년 전체의 기간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에서의 근무 경력도 포함하세요. 최근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실직 만일 해당이 되면 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하세요. 일한 직장, 자영업, 실직한 곳, 공부한 곳의 날짜와 장소를 말씀하시고요. 만일 자신을 위한 직장이었으면 Self-Employed라고 적으시고요. 만일 실직을 했으면 Unemployed라고 적으세요. 공간이 더 필요하면 추가 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후에 친절하게도 1, 2, 3번의 세 군데의 직장이나 학교를 쓸 수 있도록 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 동안 기간에 직장이나 학교를 모두 다 빠짐없이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직장명 혹은 학교명 여기서 직장명은 자기를 고용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Apple Company, Microsoft Company 이렇게 직장명을 대시면 되고요. 물론 학교명은 학교 이름을 대시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학교의 주소를 기록하셔야 되는데 주소를 기록하는 포맷은 우리가 전에 해봤으니까 그냥 제가 한 줄로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직장에 다녔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최근에 직장의 1번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오래된 것이 2번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직장이 3번 이렇게 쭉 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더 모자라시면 추가 용지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Part 9은 미국 밖에서의 거주기간입니다. 1번 지난 5년간 미국 외의 장소에서 지낸 시간 2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낸 시간은 총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거기에 답은 며칠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지난 5년간 미국 밖으로 24시간 이상 여행한 횟수는 얼마입니까? 이거 역시 24시간 이상 걸렸던 여행에만 해당되는 건데 How many trips? 를 쓰셔야 됩니다. 2번, 3번, 4번, 몇 번이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지난 5년간 미국 밖으로 24시간 이상 여행한 모든 여행을 원래 용지에는 표로 보여지고 있죠. 그 표에다가 나열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여행부터 차례대로 기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더 필요하면 추가 용지를 사용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표에 보면 첫 번째 칼럼은 출국일, 두 번째 칼럼은 귀국일, 세 번째 칼럼은 여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나요?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칼럼은 여행한 국가, 그리고 마지막 칼럼은 미국 바깥에서 지낸 총 날짜 수, 즉 출국일과 귀국일을 계산해서 날짜 수를 계산을 하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10은 당신의 결혼 역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1번, 현재 당신의 혼인 여부는 어떻습니까? 독신, 미혼, 결혼, 이혼, 그리고 과부, 별거 중 결혼 무효, 이러한 사항들에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만일 당신이 독신이고 결혼한 적이 전혀 없었다면 곧바로 파트 11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2번, 만일 당신이 결혼했다면 당신 배우자는 현재 미국 군대에 속한 군인입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시고요. 3번, 당신은 몇 번 결혼했었습니까? 거기에 결혼 무효, 다른 사람과의 결혼, 같은 사람과의 결혼을 모두 포함해서 숫자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4번, 현재 결혼한 상태라면 현 배우자에 대해서 다음 사항들을 적어주세요 하면서 A번부터 G번까지의 사항들이 나옵니다. A는 성명, B는 결혼 전에 법적 이름, C는 배우자가 사용했던 다른 이름들, 혹시 별명이나 가명, 그리고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성, 이와 같은 것들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현재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적으시고 E번에서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날짜를 적으시고요. F에서는 현재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 마지막 G번에서는 현 배우자의 직장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현 배우자는 현재 미국 시민입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시고요. 만일 예라고 답했으면 6번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을 하셔야 되고 아니요라고 하셨으면 곧바로 7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번, 당신의 현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라면 다음에 답하세요. A. 당신의 현 배우자는 언제 미국 시민이 되었나요? 출생시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곧바로 8번으로 가서 대답을 하시고 만일 다른 때에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B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B번, 당신의 현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된 날짜 즉, 출생시가 아닌 다른 날짜를 적으시면 되겠죠. 7번,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다음에 답하세요. A. 배우자의 현재 국적 B. 배우자의 A 넘버 영주권 번호죠? C. 배우자의 현 이민 신분 내역 Immigration status인데요. 영주권자냐 아니면 혹은 다른 신분이냐 다른 신분일 경우에는 어떤 신분인지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8번, 당신의 현 배우자는 이제까지 몇 번 결혼했습니까? 결혼 무효나 다른 사람과의 결혼 혹은 같은 사람과의 결혼 모두를 포함해서 몇 번인지를 대답하시면 되고요. 만일 당신의 현 배우자가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 당신 배우자의 과거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다음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현 배우자가 두 번 이상 과거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추가 용지를 써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현 배우자가 과거에 결혼했던 분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A. 당신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의 법적인 성명 B. 당신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의 현 이민 신분 내역 즉 미국 시민인가 영주권자인가 아니면 기타 다른 신분인가 체크를 하시고요. C번은 당신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의 생년월일 D는 당신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의 출생국가 E번은 당신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의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적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F는 당신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 결혼한 날짜 G는 당신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 결혼관계를 종료한 날짜 마지막 H번은요. 당신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 결혼을 종료한 이유인데요. 결혼 무효인가, 이혼인가, 배우자의 사망인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에서 결혼을 종료하게 되었는가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만일 당신이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다음에 답해 주세요. 8번에서는 당신 배우자가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 그랬는데 9번에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만일 당신이 두 번 이상 결혼했었으면 추가 용제를 사용해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A번 당신의 전 배우자의 법적 성명 B번 당신의 전 배우자의 현 이민 신분 내역 즉 미국 시민인가요? 영주권자인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신분인가요? 에 대해서 대답하시고요. C번 당신의 전 배우자의 생년월일 D번 당신의 전 배우자의 출생국가 E번 당신의 전 배우자의 현재 국적 F번 당신의 전 배우자와의 결혼한 날짜 G번 당신의 전 배우자와의 결혼관계가 종료된 날짜 마지막 H번 당신의 전 배우자와의 결혼관계가 종료된 이유인데요. 거기에는 결혼 무효, 아니면 이혼, 아니면 배우자의 사망 때문에 아니면 기타 이유 때문에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11은 당신의 자녀에 대한 정보입니다. 1번 당신 자녀의 수가 얼마인지 적으세요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포함해야 되고요. 즉 생존에 있는 자녀, 행방불명된 자녀, 사망한 자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혹은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 18세 이하의 자녀, 혹은 18세 이상인데 기혼, 혹은 미혼인 자녀, 현재 당신과 살고 있는 자녀, 아니면 독립해서 살고 있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입양 자녀, 그리고 결혼 전에 낳은 자녀 등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자 이제 2번은 1번에서 언급한 대로 연령에 상관없이 당신의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 모두요. 자녀들이 더 많은 경우에는 추가용지를 사용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용지에는 A, B, C, D 4명의 자녀에 대해서 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용지를 사용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적으실 내용은 자녀의 법적인 이름, 그리고 만약에 A넘버가 있다면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생년월일, 그 다음에는 출생국가, 그 다음에는 현 거주지 주소,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관계가 본인과 어떻게 되는지를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12번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인데요. 다음 1번에서 12번까지의 문항에 답하시오. 이 중 어느 문항에라도 예 라고 답을 하셨으면 추가용지에 타이핑으로나 혹은 자필로, 필기로 설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나요? 문서로나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나. 네, 거기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고요. 2번, 당신은 미국에서 연방, 주 혹은 지방선거에 투표를 위해서 투표 등록을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당신은 미국에서 연방, 주 혹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요. 4번, A. 당신은 현재 혹은 과거 언제였든지 외국에서, 즉 미국 아닌 곳에서요, 상식, 상속 명칭이나 귀족의 자귀를 수여받은 적이 있나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B번, 만일 A번에서 예 라고 하신 경우에 당신은 시민권 수여식에서 그 명칭과 자귀들을 모두 포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5번, 당신은 법적 무능자로 판정받았거나 혹은 정신병원 같은 기관에 수용된 적이 있습니까? 역시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당신은 연방, 주, 지방세금을 현재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까? 밀리거나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가 되었거나 세금 자체를 내지 않은 상황인가를 묻고 있고요. 7번은 A와 B에서는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니까 6번과 7번이 조금 다릅니다. 7번의 A, 당신은 영주권자가 된 이후로 연방, 주 혹은 지방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네, B번은 만일 하지 않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당신은 자신을 미국 비영주권자로 간주했었기 때문인가요? 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당신은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연방, 주 혹은 지방세금 보고서에 자신을 미국 비영주권자라고 한 적이 있나요? 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A, 당신은 미국이나 아니면 세계의 어떤 다른 지역에서 어느 기관, 협회, 자본, 재단, 정당, 사회단체 혹은 그와 유사한 그룹에 가입했었거나 관여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B번, 만일 A에서 예 라고 답을 하셨으면요. 아래 표의 빈칸에 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만일 공간이 더 필요하면 추가 용지를 사용해서 대답을 뒷받침할 근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에 보시면 First column에 그룹의 이름, 두 번째 칼럼에는 그룹의 목적, 세 번째 칼럼에는 회원이었던 기간을 적어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표시하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년도의 format으로 적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당신은 다음에 말하는 단체의 멤버였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A. 공산당과 그러한 관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고요. B. 어떤 전체주의 그룹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예 아니요. C. 어떤 테러리스트 단체와 관계가 있었습니까? 예 아니요. 라고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당신은 무력으로나 혹은 폭력으로 어느 정부를 전복시키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옹호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고요. 12번, 당신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단체의 회원 혹은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를 직접이나 혹은 간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933년 3월 23일에서 1945년 5월 8일 사이에 당신은 다음의 기관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위해서 일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A번, 독일의 나치 정부와 이러한 식의 관계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요겠죠. B번, 독일의 나치 정부나 나치 정부에 점령된 어떤 지역이거나 아니면 나치 정부와 동맹을 맺었거나 아니면 나치 정부의 도움으로 설립된 어떤 정부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거나 거기를 위해서 일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역시 아니요겠죠. 답은 C. 어떤 독일 나치 혹은 SS부대, 준군사조직, 자위대, 자경단, 민간부대, 경찰, 정부기관 내지는 당국, 아니면 말살 캠프, 수용소, 포로수용소, 감옥, 강제노동서나 임시수용소를 위해서 일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은 아니요. 14번입니다. 당신은 다음의 사항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A번, 인간 학살에 대해서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요겠죠. B는 고문, 아니요. C는 살인 혹은 살인 시도, 역시 아니요겠죠. D번, 고의적으로 누구를 심하게 다치게 했거나 다치게 하려고 한 일이 있습니까? 답은 아니요겠고요. 2번, 누구와 어떤 종류이든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강제로 그렇게 했거나 시도한 일이 있습니까? 답은 아니요겠죠. F, 어떤 사람의 종교 행위를 허락하지 않는 일과 관계된 적이 있습니까? 네,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당신은 다음의 그룹들에 대해서 그 그룹의 멤버였거나, 그 그룹에서 종사했거나, 그 그룹을 도왔거나, 아니면 그 그룹에 가담했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A, 군대. 예, 아니요.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왔었으니까요. 무작정 아니요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답이 예 라고 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당연히 여자분들은 아니요겠죠. B번, 준군사조직. 정식군대는 아니지만 군대와 비슷한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역시 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C는 경찰. 예, 아니요. 경찰일 수도 있겠죠,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답을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D, 자위대. 자위대는 한국엔 없으니까 아니요일 테고요. E, 자경단. 정식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과 비슷한 사람들의 단체. 그 다음에 F는 저항군.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G, 게릴라. 군대, 경찰, 정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대항에서 싸우려고 무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단체인데요. 당연히 아니요겠죠. H, 민병대. 정식군대는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군대인데. 역시 예, 아니요. 대답하시고요. I, 반란군.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무장한 단체. 예, 아니요.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당신은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일했거나 자원봉사했거나 군인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섬겼던 적이 있습니까? 먼저 A번 감옥 혹은 수용소. 예, 아니요. B, 포로수용소. 예, 아니요. 고르시고요. C, 유치장. 사람을 강제로 가두는 곳. D, 강제노동소. 사람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 곳. E, 사람을 강제로 가두는 어떤 장소.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예, 아니요. 골라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당신은 사람을 향해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어떤 단체나 유닛 혹은 기관의 일원이었거나 거기서 도운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로 먼저 대답을 하시는데요. A번 만일 예 라고 거기 대답을 하셨다고 하면 그 단체의 일원이었거나 도왔을 때 당신은 실제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B번 만일 예 라고 또한 대답을 했었다고 하면 그 단체의 일원이었거나 도왔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그 당사자에게 직접 말을 했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역시 대답은 아니요겠죠? 18번. 당신은 누구에게 무기를 팔거나 주거나 공급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A, 만일 예 라고 하면 당신은 당신이 도움을 준 그 사람이 그 무기를 가지고 남을 향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러한 일과 거의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아니요가 되겠습니다. B번 만일 예 라고 또한 대답을 하셨다면 당신은 당신이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무기를 팔거나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 무기로 남을 해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무기를 팔거나 하는 일을 했느냐는 문제잖아요? 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요겠죠? 19번 당신은 어떤 식의 군사훈련, 준군사훈련 내지는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남자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번 당신은 15세 이하의 누구를 모집하거나 참가하게 하거나 징집하거나 혹은 사용해서 무장단체에서 일하거나 돕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불법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답은 아니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1번 당신은 15세 이하의 누구를 전투에 도움을 주거나 보조하는 인원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역시 아니요가 되겠죠. 만일 22번에서 28번의 문항 중에서 당신에게 적용되는 문항이 있다면 비록 기록이 봉인되었거나 삭제되었거나 확인되어서 문제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 라고 답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판사나 아니면 경찰, 검찰 아니면 변호사가 그 정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당신은 반드시 여기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22번 당신은 비록 체포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범죄나 범법을 저질렀거나 도왔거나 시도했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고요. 23번 당신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민 당국이나 미군을 포함해서 경찰, 검찰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소환되거나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24번 당신은 범죄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도했거나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당신은 범죄나 범법 행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시고요. 26번 당신은 선고대체나 사회복귀 프로그램 예를 들면 전환 프로그램, 기소유예 프로그램, 판결보류 프로그램 아니면 판결유예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A 당신은 형집행정지나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B 만일 거기에 예 라고 답을 하셨다면 당신은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을 마쳤습니까? 역시 예 아니요 대답하시면 되겠죠. 28번 A 당신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B 만일 A번에서 예 라고 답을 하셨다면 당신은 얼마 동안이나 수감되었었습니까? 몇 년 몇 개월 며칠까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입을 해주셔야만 하겠네요. 29번 만일 23번에서 28번까지의 모든 문항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답을 했다면 곧바로 30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만일 어떤 문항에라도 예 라고 답을 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테이블 즉 표를 완성해야만 합니다. 만일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용지를 사용해서 대답을 뒷받침할 근거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으셔야 할 그 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칼럼인데요. 첫 번째 칼럼 맨 왼쪽에는 체포, 소환, 구금 또는 기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적으시고 두 번째 칼럼에는 체포, 소환, 구금 또는 기소된 날짜를 적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칼럼에는 기소된 장소 또 마지막 네 번째 칼럼에서는 그렇게 된 체포, 소환, 구금 또는 기소의 결과 내지는 처분이 무엇인지 적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고소가 취하되었다. 아니면 수감되었다. 내지는 보호관찰되었다. 등등 결과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에서 46번까지의 문항에 답하시오. 만일 37번과 38번을 제외하고 당신의 대답이 예 라고 하면 추가 용지의 설명을 쓰거나 타이핑하고 그 대답을 뒷받침할 근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30번 당신은 E.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와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F. 누군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려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G. 불법 도박이나 도박을 통해 소득을 얻은 일이 있습니까? H. 가족을 부양하거나 위자료를 지불하는데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I. 미국에서 어떤 공공혜택을 받으려고 허위 진술을 한 일이 있습니까? G. 라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당신은 미국 정부 공무원에게 허위 정보나 허위 서류를 제공한 일이 있습니까? 32번 당신은 미국 입국을 위해 또는 미국에서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역시 예, 아니요로 모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당신은 미국에서 제거, 제외 또는 추방된 일이 있습니까? 34번 당신은 미국에서 제거, 제외 또는 추방되도록 명령 받은 적이 있습니까? 35번 당신은 미국에서 제거, 제외, 무효화 혹은 추방 절차에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네, 이 모든 질문에 예, 아니요를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제거, 제외, 무효화 혹은 추방 시행령, 여기에 행정적인 폐쇄 절차를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까? 37번 당신은 미국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 두 질문 모두 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A 당신은 현재 미국에서 군복무 중입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시고요. B번 만일 A에서 예 라고 답을 하셨다면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미군 복무차 해외로 거기에 함정, 해상 근무를 포함해서 갈 예정입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N-400를 파일을 한 다음에 해외에 파견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민국이 알려야 하는지를 주소 변경에 관한 지침을 보시면 되겠고요. C번 만일 예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당신은 현재 해외에 나가 근무 중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 아니요 대답하시면 되겠죠. 39번 A 당신은 미국에서 근복무하는 동안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행정적으로 분리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불명예 제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40번 A 당신은 미국에서 근복무하는 동안 외국인이기에 훈련회나 근무에서 배제된 일이 있습니까? 41번 A 당신은 미국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난 일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A 당신은 미국 군대에서 어떤 종류든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43번 당신은 미국 군대로부터 타령한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시면 되겠죠. 44번 A 당신은 남자로서 18세에서 26세 생일 사이에 언제라도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합법적인 비이민자로서의 거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영주권자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체류했던 기간은 고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H 비자나 R 비자나 여러 가지 비자들이 J 비자나 여러 가지 비자들 이러한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했던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요. 오직 영주권자로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살았던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죠. 예, 아니요를 대답하시면 되고요. B번에 만일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언제 병역신고를 했습니까? 신고 날짜와 병역신고했을 때에 나온 번호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번, 만일 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병역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1번, 아직 26세가 안 되었을 경우에 당신은 귀하를 신청하기 전에 병역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요. 병역신고 날짜와 병역신고 번호를 취득을 해서 기입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면 두 번째 경우에는 18세에서 26세까지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는 했는데 지금은 26세가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26세에서 31세 사이의 연령이 되었을 경우 하지만 병역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할 경우에는 당신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서면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상태에 관한 정보 즉 병역상태에 관한 스테이러스를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번에서 50번까지의 문항에 대해서 답하시오. 만일 이 가운데 어떤 문항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별지에 당신의 대답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서 타이핑하거나 글씨로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5번 당신은 미국의 헌법과 정부 형태를 지지합니까? 예 46번 당신은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 전체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죠. 47번 당신은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 전체를 받아들입니까? 예 48번 만일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을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우겠습니까? 예 라고 답하시면 적절하겠네요. 49번 만일 법이 요구할 경우 당신은 미국을 위해 비전투 근무를 하시겠습니까? 예 50번 만일 법이 요구할 경우 당신은 미국을 위해 민간인의 지휘하에 국가의 중요한 일을 수행할 것입니까? 예 라고 답하면 좋겠죠. 자 이제 파트 13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진술, 보증 및 서명 이 세 가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먼저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 N-400의 지침 중에서 벌칙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신청자의 진술입니다. 미리 알려드릴 주지사항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1번에서는요. A와 B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2번에서는 해당이 될 경우에는 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해당이 안 되면 체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2번은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에는 2번에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누가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신 신청서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경우에 체크를 하라는 말입니다. 신청자의 진술의 첫 번째는 통역자에 관한 것입니다. A번 나는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나는 이 신청서의 모든 질문과 지침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이해합니다. 라는 것에 앞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B번은 파트 14에 명시된 나의 통역자는 내가 능통한 언어인 여기서는 우리는 한국어죠. 한국어로 이 신청서의 모든 질문과 지침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읽어주었고 나는 그 읽어준 모든 말을 이해했습니다. 라는 사항인데 여기에 앞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청자의 진술의 두 번째 부분은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진술인데요. 물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2번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 누가 다른 사람이 따로 있어서 작성을 해 주었을 경우에만 앞에 체크를 하십니다. 내용을 보죠. 나의 요청에 의해서 파트 15번에 명시된 나의 신청서 작성자 하고 이름을 써야 되고요. 누구누구는 내가 제공하거나 허락한 정보들에만 의거하여 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라는 진술에 앞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청서의 자의 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제출한 어떤 서류의 사본이든지 변형되지 않은 원본의 정확한 사본이고 나중에 이민국이 원본을 자신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이민국이 내가 원하는 이민 혜택을 위한 나의 자격심사를 위해서 나의 어떤 기록을 필요로 하더라도 열람을 허락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행정적으로나 미국 이민법을 집행하고자 필요해서 이 신청서에 담긴 내용, 보조서류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기록 모두를 요구할 때 열람을 허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신청자의 보증의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나는 이민국이 나의 생체인증, 즉 지문채치나 사진, 서명,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내가 거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것임을 이해하며 그때의 나는 다음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서약에 서명하기를 요구받게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1번, 내 신청서의 모든 내용들은 내가 검토하고 제공한 것이며 허락한 것이다. 2번, 나는 내 신청서에 담긴 모든 정보와 내가 함께 제출한 모든 정보를 이해했으며 3번, 그 모든 정보들은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 완전하고 진실되고 정확한 것이다. 나는 나의 신청서에 담긴 모든 정보를 제공했고 허가했음을 보증하며 나는 나의 신청서에 담긴 모든 정보와 함께 제출된 정보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완전하고 진실되며 정확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일 이 내용이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자, 이제 신청자의 서명인데요. 앞선 신청자의 보증이 이 서명이 없으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3번은 서명과 날짜입니다. 사인을 하시고 사인한 날짜를 적으시면 될 텐데요. 그 밑에 주지사항이 하나 있죠. 모든 신청자에게 주는 주지사항인데 만일 이 신청서를 완전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이민국의 지침에 열거된 요구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민국이 당신의 신청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14번입니다. 여기는 통역자의 연락처, 보증, 그리고 서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통역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기술하시오. 그랬습니다. 통역자의 성과 이름을 기록하시고 두번째는 통역자가 다니는 회사 혹은 속한 기관 이름을 기록하시고요. 세번째는 통역자의 우편 주소, 네번째는 통역자의 나치관 전화, 다섯번째는 통역자의 핸드폰 번호, 여섯번째는 통역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역자의 보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영어와 파트 13번의 1번 B항에 명시된 것과 같은 언어인 여기서는 한국어가 되겠죠. 한국어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확인된 언어로 이 신청서의 모든 질문과 지침,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그 혹은 그녀의 대답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자의 보증을 포함해서 나에게 그 혹은 그녀 자신이 이 신청서의 모든 지침, 질문, 그리고 대답들을 이해했다고 알려주었고 모든 대답의 정확함을 확인했음을 보증합니다. 만일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자, 통역자의 이러한 보증에 대해서 이제 통역자가 서명을 해야죠.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7번은 통역자 서명, 그리고 서명한 날짜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파트 15번인데요. 이 15번은 신청자가 아닌 사람이 이 신청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연락처, 또 선언, 그리고 서명, 이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람에 대해서 다음 정보를 기록해 주세요. 그랬죠? 1번은 성과 이름, 그리고 2번은 그분이 속한 회사나 속한 기관의 이름, 그리고 3번째는 그분의 우편 주소, 메일링 에드레스예요. 그리고 4번째는 그분의 낮시간 전화, 또 5번째는 핸드폰 전화, 6번째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성자의 진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7번입니다. A. 나는 변호사나 공인된 대표자가 아니며 신청자를 위해서 신청자의 동의하에 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맞으면 A번에 체크를 하시고요. B번, 나는 변호사 혹은 공인된 대표자이며 이 신청서에서의 나의 입장은 이 신청서의 준비, 그 이상을 표명합니다. 먼저 변호사나 공인된 대표자라고 하면 그 앞부분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상을 표명합니다. 이면 표명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시고 혹은 표명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습니다. 다음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노트, 만일 당신이 변호사나 공인된 대표자이고 당신의 입장이 신청서의 작성, 그 이상을 표명한다면 당신은 G-28의 양식, 변호사 혹은 공인된 대표자 명단에 대한 공지의 양식인데요. 그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성자의 보증과 서명인데요. 내용을 보죠. 여기 서명을 함으로써 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이 신청서를 작성했음을 보증합니다. 신청자는 내가 완성한 신청서를 검토했고 신청자의 보증을 포함해서 그 혹은 그녀의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또 함께 제출한 모든 정보들을 이해한다고 했고 그 모든 정보는 완전하고 진실되며 정확하다. 라고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신청자가 나에게 제공해 주었거나 획득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신청서를 완성했습니다. 만일 이 사실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증의 내용이고요. 이 보증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 8번 작성자의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파트 16번은 인터뷰 시 서명에 대한 내용이죠. 이 인터뷰 시 서명은 인터뷰 당시에 인터뷰를 아마 마치고 나서 서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나는 귀화 신청서인 N-10 400 양식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내가 서명한 것인데 정정한 내용을 포함해서 1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제출한 서류의 양에 따라 페이지 수가 정해지겠죠. 모두 다 완전하고 진실되며 정확합니다. 나에 의해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 1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완전하고 진실되며 정확합니다. 만일 이 모든 사실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내 앞에서 서명하고 서약했음이란 이민국 관리의 이름 혹은 도장이 거기에 찍히고 또 그 옆에 날짜가 적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신청인 서명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민국 관리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파트 17번은요. 외국에서 받은 칭호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당신이 파트 12 4번 문항에 A와 B에서 예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제 당신은 이민국 행정관 앞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만 합니다. 나는 앞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무슨 무슨 칭호를 포기하는 바입니다. 내지는요. 나는 앞으로 내가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무엇무엇의 귀족 자귀를 포기하는 바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청인의 이름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을 하고 그 밑에는 이민국 행정관의 이름을 적고 이민국 행정관이 서명을 하고 서명한 날짜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민권 신청서의 맨 마지막 파트 파트 18번에 왔네요. 충성의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당신의 신청서가 통과가 되면 당신은 공적인 서약 예식을 위해 일정이 잡히게 되며 시민권자가 되기 바로 전에 충성의 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 서명을 함으로 당신은 이 서약을 받아들인다는 당신의 의지와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던 혹은 시민으로 있었던 어느 외국의 왕자 최고 권력자 국가 혹은 권력에 대한 모든 충성과 충심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원히 버릴 것이며 나는 미합중국의 국내외의 모든 적들로부터 미국의 헌법과 모든 법을 지지하고 방어할 것이며 나는 미국의 헌법과 모든 법들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과 충성을 견제할 것이며 나는 법이 요구한다면 미국을 위해서 부장할 것이며 나는 법이 요구한다면 미국의 군대에서 비전투 요원으로 섬길 것이며 나는 법이 요구한다면 민간인의 주도하에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나는 이러한 의무를 어떤 주저함이나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자유롭게 받아들일 것을 서약함으로 선언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청인의 이름과 신청인의 서명을 쓰고요. 서명한 날짜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파트 1에서부터 파트 15번까지는 작성자가 미리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파트 16은 인터뷰 시에 인터뷰를 하는 이민행정관 앞에서 직접 서명을 해야 되는 파트고요. 파트 17과 18은 인터뷰까지 다 끝나고 나서 시민권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는 예식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미국 시민권 신청서 한국어 번역판을 보셨는데요.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해설도 좀 곁들여 보았습니다. 시민권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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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